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 대선득 두 번째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께서 공통적인 사연을 신기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사연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녹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한 분은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기본기가 본인은 나름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녹음한 걸 들어보니 타임키픽이나 등등 타임이 엉망으로 느껴졌고 발라드 할 때 심하게 많이 엉망입니다. 단순 메트로는 연습으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분은 취미드러머신데 초등학교 때부터 드러머를 접하셨는데 우연히 아는 분의 레코딩에 참여하셨고 그렇게 취미로서 레코딩에 참여한 게 너무 기쁘셨는데 녹음 후에 수보정이라고 하죠. 킥이나 스네어가 밀렸거나 이렇게 막 틀린 부분들을 편집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았고 볼륨이나 톤도 연주할 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라고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연주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녹음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녹음이 늘고자 하신다면 다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옛날에 메트로놈 연습을 철저하게 군대에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나름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녹음실을 갔었을 때가 25살인데 그때 녹음실에 딱 녹음을 하는데 정말 작아지는 저를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비트와 기본적인 필인들이 연주할 때 너무 많이 틀린 걸 느끼면서 아 나 진짜 연습 잘못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녹음을 위해서는 메트로놈 연습보다 훨씬 중요한 게 녹음 장비를 구매하셔야 돼요. 비용을 많이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기기를 사셔야 컴퓨터에 입력이 되죠. 그래서 드럼 마이크들과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케이블을 사셔야 되고 DAW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로직이나 프로툴이나 큐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미디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비용을 투자해야지만이 실력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계속 그걸 틀어놓고 녹음을 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녹음을 하는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녹음은 짧게 하셔도 돼요. 1분 미만으로 하셔도 되는데 녹음을 한 다음에 본인이 연주한 거 꼭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면서 그냥 아 나 킥 틀리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꼭 적어보세요 글을. 아 내가 지금 특정 어떤 필인을 하고 나서 심벌을 칠 때 빨라지는구나. 아 나는 필인 자체에서 자꾸 앞으로 급해지는구나. 어 난 느려지는구나. 어 필인을 하고 나서 처음 킥을 넣고 나서 스네어를 칠 때 자꾸 빨라지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하시면은 정말 몇 번의 녹음만으로 엄청나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녹음 계속 하면서 아 나 계속 빨라지네. 아 느려지네. 아 다시 해봐야지. 하는 것도 나쁜 연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고 디테일한 모니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음한 거를 들어보면서 꼭 적어보라는 거. 그럼 그 노트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스스로 만들어버린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들은 거를 꼭 적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로 음악을 틀고 동시에 연주하는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연습은 음악을 틀고 하는 연습은 그 음악의 감성을 배우고 어떤 뭐 슬픈 곡이든 기쁜 곡이든 댄서블한 곡이든 힙합이든 펑크든 랩이 음악이든 등등 다양한 음악의 감성을 배우는 데는 참 도움이 돼요. 하지만 녹음 연습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어떤 멋진 가수가 노래하는 거를 막 차 안에서나 따라 부르면은 같이 멋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음악을 끄면 어떻죠? 내 노래만 남았을 때 엄청 부끄럽죠?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이잖아요. 드럼도 똑같습니다. 드럼을 멋지게 나오는 음악들을 틀고 막 거기 위에 따라치면은 막 좋아요. 기쁘고 신나요. 그 음악의 감성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소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타점이나 뭐 타이밍 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가 안 돼요. 그냥 재밌고 기쁘죠. 그래서 드럼의 흥미를 유지하는 건 너무 좋은 연습이고 녹음 연습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이크, 케이블 미디 프로그램을 사셔서 녹음을 떠보면서 적어보시는 거 그거를 최고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오늘 대선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